아무도 그 사람의 뇌에 이야기하지 않는다. 나도 굳이 그 이름을 꺼내지 않는다.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 시간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다. 경식아. 아, 소라. 뽀뽀들이 여긴 여행. 왜 오긴 청소하러 왔지. 대표님이 부탁하셨어. 미국 가시기 전에. 아니, 그 전부터 여기 맡아서 해달라고. 이미 아침에 땡기NAD 판단해 주신 아예 겁먹어. 우리도 응원한 편이라서는 함께하는 것이다. 욘이 없애는 것이 아니지. 우리 집사에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. 우리 집사에서 더 잘하시기 전에. 우리 집사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우리 집사에서 더 잘하는 방식. 그런데 가끔, 아주 가끔 보고 싶어.